네 안녕하세요. 보호포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소프트웨어 보안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CV정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10년 정도인 것이죠. 20년이죠. 20년 동안 발생한 그런 취약점들의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시킨 겁니다. 주식 정보가 아닙니다. 주식이 이러면 굉장히 잘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V 관련된 디테일 정보라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져온 정보들이고요. 현재 이거를 보시면 한 이 정도 구간까지는 거의 좀 비슷하다기보다는 아무튼 뭐라고 하냐 정체가 있었던 그런 구간들이죠. 조금 더 뛰다가 이제 조금 조금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현재 보면 5천에서 7천, 8천 그 정도 사이에서 계속 취약점들 개수가 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보면은 두 배 정도 이상, 그 이상 이렇게 뛴 것을 볼 수가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도 약 한 12,000개 정도의 그런 CV 정보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선은 증가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든 의료든 IT든 다 이제 IT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같은 경우나 이거 똑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IoT 같은 경우나 뭐 자동차 등 뭐 이런 곳에 소프트웨어들이 다 들어가는 형태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또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프라 쪽에서도 계속 취약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IoT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하고 떨어질 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IoT 그런 기기들을 또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들도 그렇죠.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어를 하나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을 사용하려면은 당연히 거기 위에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과 질이 계속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과 이런 것들이 계속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여기서 CV 디테일 정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그래프 했던 것들이 제가 가져온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쪽 이렇게 그래프요. 이거예요. 개수고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번 연도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뭐 한 1400 정도? 지금 제 그래프에서 아까 봤을 때 한 2018년도도 한 1400 정도 언저리였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16,000 정도, 14,000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16,000 정도 이렇게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마 이번 연도도 한 14,000 정도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취약점들이 좀 많이 발생하면 DDoS도 의외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코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 그 다음에 이제 버퍼블 취약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웹 취약점 같은 경우는 코드 관련된 이 취약점 포함해서 SQL 인정시장이나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좀 웹 취약점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에 관련된 취약점들을 보시면은 클릭하시면은 이제 관련된 서비스들 어디에서 뭐 리모트 오프 특히 이제 RC 관련된 취약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퍼블 취약점 같은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취약점들을 찾을 때는 퍼징 기법을 이용해가지고요. 대량의 어떤 무작위로 패턴들을 삽입을 해서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그게 이제 버퍼블 플러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리모트로 제어할 수 있는 코드의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입니다. 다 보면은 이제 3점대 뭐 이렇게 다 써있고 위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아까 증가했던 것은 서비스들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많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는 저희가 공격 코드나 그런 것들 나오면은 보통 이제 ExploitDB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ExploitDB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격 코드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지금은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들이 이제 한 회사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라이트업을 합니다. 라이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후기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취약점을 찾았는지 예 이런 것들 보고서인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스포리트DB에서는 지금도 현재도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계속 올라와져 있고 거기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도 다 다양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위에 올라와 있는 윗단에서 올라가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만 많이 발생을 했지만은 지금 또 이렇게 시스템 내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시스템 해킹 쪽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해킹 쪽으로 발생하는 것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그 바운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버그 바운티 라이트업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버그 바운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쪽에서도 공유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블로그 쪽에서 내가 어떤 취약점들을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취약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터브에다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봤던 리모트 코드 인증 그 이스크투션 RC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페이파일이나 그런 데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나왔던 라이트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가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어떤 취약점이 나오는지 더 상세하게 좀 나와있고요. 한번 보면 이제 더 상세한 게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것일까요? 여기 해커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버그 바운티 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리포트를 받아서 각 업체들한테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 돈을 받아서 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지금 현재 만 달러 정도 받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보죠. 우보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이 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뭐뭐 했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공격에 대해서 코드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그 바운티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실제 관련된 취약점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들을 찾으면은 또 CV를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CV 등록 자기 이름으로 CV인가 뭔가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이름들을 알리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CV라는 거 이 넘버값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 10점대에 나오는 거 이 10점대랑 10점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만큼 위협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VS 스코어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번 영상을 했었습니다. 영향도인 거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취약점들이 어떤 인증 없이 했냐 아니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무결성이나 가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하냐 이런 정보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들이 CVS에서의 스코어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상세 정보들을 보시면은 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참고해 가지고 갔는지 이런 것들 정보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것들 이 10점대 특히 10점대에 나와 있는 이런 관련된 것들은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마주치게 되면은 또 이 이스프로이티딤이나 아니면 이게 라이트업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공격 코드를 찾아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이런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 쪽 이게 이제 웹 쪽이나 돼서 나오냐 아니면 IoT 쪽에서 나오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공부하기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이 CVE값 넘모값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공격 코드들이 여러 가지 버그바운틴과 그 다음 이스프리티에서도 공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점점 증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결론을 냈도록 하겠습니다.